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기업 공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거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단기적인 가뭄을 겪었던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양상이죠? 지난달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서 23개 기업이 물릴 만큼 IPO 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부가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대폭 낮췄죠. IPO 시장을 녹화하는 기업들 중 어느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증시가 좋은 시기로 상장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 증시가 부진한 지금 용기 있게 상장에 나선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까스텔바작과 압타바이오입니다. 오늘 더 센 증권가 이슈에서는 까스텔바작과 압타바이오의 공모주로서의 매력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까스텔바작입니다. 까스텔바작은 국내에서는 이하니 골프웨어로 유명한 패션 기업인데요. 저도 까스텔바작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상장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1월 취재를 위해 코스피 기업 형지 엘리트를 방문했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까스텔바작은 최대 주주인 패션그룹 형지에 2014년 6월 한국 상표권 인수로 국내 영업을 시작했고 지난 2016년 8월 물적 분할을 통해 단독 법인이 설립되면서 같은 해 10월에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상표권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까스텔바작은 프랑스의 오리지널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샤를드 까스텔바작이 직접 론칭한 브랜드로 교황 바오로 2세부터 비욘세, 레이디 가가, 마돈나 등 유명 인사들이 까스텔바작 옷을 입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패션그룹 형지가 국내 상표권을 인수한 후 1차로 골프웨어를 출시했고 2016년 까스텔바작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같은 해 프랑스 까스텔바작 본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종합 패션 브랜드가 됐습니다. 골프웨어 하면 화려한 색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지금의 골프웨어 시장에서는 색감만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까스텔바작의 경쟁력은 풍부한 색감에 더한 독특한 디자인에 있습니다. 까스텔바작은 손으로 직접 작업한 듯한 이른바 핸드터치 아트워크로 젊은 골프 인구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까스텔바작의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에서는 디자이너 까스텔바작이 40여 년 동안 직접 디자인한 8천여 점의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현재도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록시땅, 스와로브스키, 카카오브이엑스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고객층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디자인 경쟁력을 통해 까스텔바작은 론칭 10개월 만에 100호점을 열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까스텔바작의 실적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까스텔바작은 설립 3년 만인 지난해 매출액 923억 원, 영업이익 14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5.7%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182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40.2% 늘었습니다. 까스텔바작이 이처럼 꾸준한 실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로는 안정적인 내수와 해외 라이선스 확대가 꼽힙니다. 우선 국내의 경우 까스텔바작은 현재 대리점, 백화점 등 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복합 매장을 늘리고 부실 점포를 정리하면서 매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국내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977억 원이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바탕으로 2017년 저점을 찍은 마진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신사업 등을 위한 비용 집행으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가량 줄겠지만, 2020년 이후로는 16%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수출과 라이선스 부문도 기대됩니다. 까스텔바작은 지난해 3월 대만 킹본과 골프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대만 내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엔 중국의 백골프와 골프 부문 라이선스 계약을, 3월엔 중국 이링주와 캐주얼 부문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4월엔 코니글로벌과 신발부문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에 모든 계약이 최소 개런티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파트너사의 성장에 따라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수출과 라이선스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8%, 2020년에는 5.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연간 수출 라이선스 수익은 올해 지난해에 비해 약 120% 늘어난 29억 원, 2020년에는 63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한금융 투자는 내수와 수출을 더한 가스탈바작의 올해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스탈바작은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수요 예측과 31일에서 31일 청약을 거쳐서 6월 10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가스탈바작은 이번 공모를 통해 모인 자금을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확대, 신사업 진출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모집가액 수준에서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최대 1,280억 원이며, 상장 후 최대 주주인 패션그룹 형제의 지분은 48%, JKL 파트너스와 신한BMP가 각각 10.7%, 5.3%의 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가스탈바작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포화 상태인 패션 시장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휠라코리아 등 사업 다가커와 효율화를 통해서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가스탈바작도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골프웨어뿐만 아니라 가스탈바작은 캐주얼과 아동복 등의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6월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려동물 용품 사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온라인 매출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2, 3년 내로 매출 비중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프타바이오죠? 아프타바이오는 항암치료제와 당뇨합병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아프타바이오는 압타머를 활용한 난치성 항암치료제 2종과 당뇨합병증 5종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해제학 신약연구실장 출신 이수진 대표이사와 20년 이상 업계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아프타바이오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아프타바이오는 이미 신약 개발 초기부터 3건의 라이선스 아웃을 완료했습니다. 아프타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항암치료제 아프타디씨는 항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프타머의 표적 항암제를 결합한 치료제입니다. 자체 개발 치료제 중 최장암치료제와 혈액암치료제는 개발 초기에 이미 기술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장암치료제는 현재 비임상 진행 중이며 혈액암치료제는 올해 임상 1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당뇨합병증 치료제의 경우 5개 품목 중 당뇨병성 신증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대한 치료제는 현재 유럽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황이며 올해 임상 2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5건의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하겠다는 것이 아프타바이오의 목표입니다. 아프타바이오의 핵심 역량은 항체 역할을 하는 아프타머에 다양한 약물을 결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이 플랫폼 기술로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쟁력이라면서 치료제 수요가 많은 질환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아웃, 즉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임상 2상 후에 바로 희귀성 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시판이 가능한 항암제의 경우에는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에서도 라이선스 아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과 시와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최대 545억 원으로 아프타바이오 측은 이 자금을 신약 개발과 국내외 기술 이전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에서 29일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3일에서 4일 양일간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6월 12일에 코스당에 상장하게 됩니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기술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술 이전 실적 외에 객관적으로 기술력에 대해 평가받은 그런 이력들이 좀 있나요?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거품 논란이 일면서 업체 개별 업체의 기술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아프타바이오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두 곳의 기술 평가 기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으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약 개발이 더욱 전진되면서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매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목받는 공모주 까스텔바작가 아프타바이오에 대한 더 센 정권과 이슈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 더 센 기업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외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검증합니다. 네, 권세호 외계사 오늘 더 센 기업 연구소에서 분석해 주실 기업은 어느 곳이죠? 네, 최근 매각 공시된 롯데카드입니다. 네, 27일 롯데지주가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롯데지주와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매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산이 남아있는데, 롯데카드 매각 자세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롯데지주가 롯데카드를 MBK 그리고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롯데카드는 롯데지주가 93.79%를 가지고 있었고, 롯데캐피탈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도 일부 지분을 갖고 계신데요. 롯데지주의 93.79% 가운데서 MBK 우리은행의 79.83%를 매각한 끈입니다. 매각 가격은 약 1조 3,810억 원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일부 지분을 롯데지주가 13.95%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롯데카드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바라는 롯데그룹의 이해관계, 그리고 MBK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롯데, 백화점 등 유통회사와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지분을 남겨두고 롯데카드를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충분한 이해관계가 고려된 매각인 걸로 보이는데, 이 롯데카드는 카드업계에서 5위인 이른바 대마입니다. 롯데지주는 대마를 왜 매각한 건가요? 네, 2019년 5월 27일에 공시가 되었는데,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건을 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롯데카드의 주식 일부를 MBK 파트너스의 팔무로 인해서 롯데지주가 해소하고자 하는 공정 거래법상의 검산 분리 원칙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에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공정 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10월까지 롯데카드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롯데카드를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날 공교롭게도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매각을 공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이러한 행보들을 볼 때 롯데케미칼 등 화학계열사의 그룹의 투자 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금융사는 매각하고 화학부문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면 롯데손해보험도 매각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 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 지분 53.49%를 JKL 파트너스에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롯데카드 매각권과 비슷하게 호텔 롯데가 약 5%인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롯데손해보험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인 JKL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롯데손해보험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지주전환을 하면서 M&A에 대해 말했지만 롯데카드 인수전에서는 빈손이 되나 했습니다. 그런데 MBK 파트너스와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됐는데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인수와 관련해서 기존대로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라고 말은 하지만 향후 MBK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카드 업계를 살펴보면 1위가 신한카드고 2위가 삼성카드입니다. 그리고 KB 현대에 이어서 5위가 롯데카드, 6위가 우리카드입니다.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유통업종에 좀 특화되어 있고 또 베트남 카드 시장에도 진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위인 우리카드 입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카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약 3위 회사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3위, 신한지주와 KB금융을 지나서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약 3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향후 MBK 지분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지주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은행 수익 비중이 약 5.9%밖에 되지 않는데 1위인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비은행 수익이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40%까지는 비은행 수익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발표하고 있어서 향후에 MBK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석하신 것들을 들어볼수록 빅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협상 대상제 1순위가 원래는 한행 컴퍼니였는데 그러다 2순위인 MBK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M&A 과정을 일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인수어양자들에게 실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좀 쓴 그런 바인딩 비도 또는 넌 바인딩 비도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투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순위가 한행 컴퍼니였고 2순위가 MBK 우리은행 컨소시엄이었는데 문제는 한행 컴퍼니의 어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행 컴퍼니의 대표가 지금 검찰에 좀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만약에 선고를 좀 받게 되면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아울러 롯데카드 노조도 또 반대한 그런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금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인 MBK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정하고 정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롯데카드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열리게 됐는데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 알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땠는지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카드의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듯이 약 2016년, 17년, 18년 매출을 좀 보시면 2016년도에 1조 7천억에서 2017년에 1조 9천억으로 매출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2018년도에는 다시 1조 7천억으로 또 조금 떨어졌고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6년도에 1,300억인데 2017년에 오히려 또 1천억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다시 1,400억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또 단기순이익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오히려 매출이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단기순이익도 오히려 감소한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것이 증가하면서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모집 비용이 좀 증가됨으로 인해서 판매 사업비가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 따른 함께 수반되어서 영업 비용도 증가함으로 인해서 2017년도는 오히려 매출 증가 유인보다 영업 비용 증가가 커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고요. 2018년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오히려 이제 모집 비용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업이익 자체가 학대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를 보면 매출 학대가 중요하다기보다 영업 비용을 좀 잘 관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등을 비롯해서 카드업계의 악재가 될 만한 정부의 규정이나 규제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카드업계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이 약 900조 그리고 매년 최근에는 약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 카드 산업은 내수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맹점 수수료 또 인하에 압력도 있고 또 가계부채 또 총량 규제 같은 정부 규제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카드업계 내에서의 어떤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영국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카드사 전체적인 수익성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이 규모의 경제가 또 중요한 어떤 산업이다 보니까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서 또 이 압집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MBK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주인이 바뀐 롯데카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또 카드업계의 악재 속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더센 기업연구소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시회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더 발빠르게 분석하고 더 센 기업을 분석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